오늘의 게임 트랙드라는 게임이구요 가보도록 하죠 아 나 진짜 탈출 성공했다 십터2에서 3인 플레이어요 4인 플레이어요 이거는 뭐야? 미니게임 4인 플레이어요 한번 쇼프를 해야되나? 빨리 나가라 미니게임 뭐야 이거 이게 미니게임이구나 이게 미니게임이구나 뭐지? 어 어 오케이 살았다 아 얘 미니게임하면 내가 이기는 거구나 내 이름은 왜 없지 쫄풀이라도 해야겠네요 칩터2 너무 빡세 이거 게임 아 진짜 너무하네 나도 좀 나가자 나가나가나가 런 런 런 런 총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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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야? 형 어떻게 집어? 총이 어딨는데? 너 총을 찾으라는데? 총이 없는데? 총을 찾으라는데 총이 없어요 아 요렇게 해서 손이 어렵다 좀 없으면 안 되냐? 한번 projector 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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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럴 왜 그렇게 보고싶음이 없대 루카드라 찔만하겠구만 잘쓰겠습니다 저번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쉬워 됐다 됐다 누? 뭐냐 이거? 어떻게 해야돼? 뭐냐 이거? 어떻게 해야돼? 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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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아... 아... 이거... 아까 그거구나... 아... 아... 조각 어떻게 회전해? 아니 이건 노가단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? C를 만들어야 돼 일단은 C C R 이거다 일단은 얘 쉽잖아 아... 이기지 않은데? 20... 2502 2502 2502 2502 아... 정답 이기지 이거 못 꺼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 오른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과 오른쪽 TV 를 맞추세요 옥도에 있는 카메라 색상을 맞추세요 빨간색은 뭐지? 노란색 이게 뉴비가 있으니까 노란색이고 초록색은 뭐지? 뭐지? 어떡해 나 이거 모르겠는데 아... 아 설마 TV가 이걸 말하는 건가? 안 나오는데? 옥도에 있는 카메라의 색상을 못사라 아는데 안 된단 말이야 아 여기 초록색이야 빨간색은 초록색이고 여기가 빨간색 빨간색 있는 쪽 아무것도 없는 쪽은 초록색 빨간색 아 이거 뭔지 알겠다 빨간색은 초록색 아무것도 없는 건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끼워가지고 7109 7109 7109 7109 한 번 가보자 7 1 아니 7109 8109 화장실 주변 분수가 심함 분수가 심함 분수가 심함은 뭐야? 뭔데? 분수가 심함이라고 하면 내가 뭐 어떻게 알아? 아 여기가 나왔던데지? 그냥 열려 잠겼고 그냥 열려 분수가 심함? 부셔야되니? 요거다 리스트큐르드라이버 나사를 풀 무언가 이거 아니야? 그랬다 점프 점프 멈춘 공격 점프 점프 네 너무 15 15 오아 아 아 겁나 아프네 어쩔 다 자아 아픈데 뭔가 횃불 색깔이 안 바뀌면 안 되는데 약간 빨간색이니까 여기 주변에 빨간색 전선이 있을지도 몰라 나 확인했어 나 어디서 나왔는지 딱 각을 쟀 거든요 너 유비 이 녀석 너 죽었어 나 봤다 일로 와 와봐라 장전 완료 아예 없네 야 유비 죽일 수 있는 산탄총을 가지고 있다고 와봐 죽어 있냐 저가 블랙와이어는 2개 나왔다 이번엔 당당하게 가운데로 간다 너무 당당한가 그래서 못자라고 당당하면 좋은 거지 초록색 하나 없나요 아 있네 샀다 음 나 아까 초록색 여기서 봤는데 오케 가노 아 아예 아파 그냥 돌아가야겠다 그냥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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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종해야 돼 야 오면은 진짜 내가 총으로 진짜 아우 어 이거 두고 죽으면 그만이야 왔다 이 녀석들아 야 일로와 바깥쪽으로 요렇게 노란색 아닌데? 아닌데? 여긴가? 여기로 가야되네? 초록색이 어디있는거야 이거? 초록색을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? 이거 누가 품시면서?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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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다 왔어 도망쳐 도망치면서 아씨 길이 오리야? 아! 죽어 아 아 아 제발 좀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? 아니 뭐야 이거 아 맵 끝이잖아 이거 아니 그럼 뭐 가운데가 어디야 그러면 아 됐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트랩트2였고요 재밌게 왔던 구독과 파트2였고요 재밌게 왔던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안녕 빠이빠이